노아의 가장 큰 주범은 세월 이게 할 수 있겠지만 맞죠? 세월을 이게 장사는 없어요 뭘까요 또? 근데 정상적으로 늙으면 괜찮아요 저렇게 너무 동안이면 좀 안되겠지만 근데 저렇게 동안을 유지하고 싶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야 된다 맞아요 호르몬 개통 호르몬 관련된 주기를 잘 맞춰줘야 돼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10년 뻥충 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어떤 어머니는 사진을 보니까 작년에 찍은 게 40대였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본인 60대 같지 않냐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50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분명히 사진이나 그 카카오톡 옛날 카카오 스토리 사진들 포장 안 한 사진들도 보니까 본인이 보여주세요 정말 젊으셨어요 정말 젊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년을 남편이 사업하면서 망해서 속 엄청 썩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속을 썩었어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속을 1년 내내 속을 썩었는데 그냥 병만 걸린 게 아니라 노화까지 갖추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호르몬 개통에 문제가 오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노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 중에서도 빨리 늦는 질병도 있잖아요 그죠? 호르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하거나 잠을 잘 안 잔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다가 갑자기 노화가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얼굴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몸에 올 수도 있어요 얼굴은 되게 노화가 별로 안 왔는데 몸은 지금 80대, 70, 80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고우신데도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이것은 사실 질병은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사람이 몸이 부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야 돼요 맞죠? 썩지 않으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삽질하거나 땅을 파면 다 시체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산에 가서 산삼을 캤는데 더덕을 캤는데 갑자기 손이 나왔어요 지금 60억, 70억 인구가 몇 천년 동안 시체가 썩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에 디딜 곳이 없겠죠 지금 인구도 많은데 이게 한 세대, 한 세대가 아니라 정말 몇 천년 동안 그게 지구였으면 지금 지구만한 또 하나의 지구가 생기지 않을까 거의 일리가 맞죠? 엄청나겠죠? 짐승도 그렇고 그런데 죽으면 썩게 돼 있어요 생명이 끊어지자마자 덤비는 게 있어요 바다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이 구리나 여러 가지 그 얕은 물에 사는 애들 있죠 홍합 같은 거 사람 뜯어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어패류,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것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바다의 오물 청소 보여요 거기에 나쁜 것들, 썩은 것들 바다가 정화되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걔네들이 청소한 것이 맛있다고 또 먹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그 썩게 만드는 것들이 바다에는 조개나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지상이 뭘까요? 곰팡이,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이게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바꿔놓으면 가장 큰 게 기생충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게 곰팡이일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게 세균이고 박테리아, 네 번째 가장 작은 게 바이러스예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뭐를 하냐면 부패작용을 만들어요 사람에게 노폐물이 많아서 너무 꽉 쌓였다 그럼 얘네들이 와서 우리 사람을 죽은 인간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공격이라기보다는 서식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염증이 많아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더 많아져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암도 염증이 일부입니다 암도 성질은 염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암 검사를 할 때 CA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대장 뭐 이렇게 위암 검사 그런데 매일 CT 검사할 수 없으니까 약식 검사하는 게 있어요 항암치료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그럼 매일 피검사를 해서 거기에 염증 표지자 검사라고 해요 암 표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암 표지자와 염증 표지자가 똑같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염증성과 암은 똑같아요 즉 여러분들의 노폐물이 많으면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무엇인가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고 그 병은 우리 몸을 노화나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를 다른 말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질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혈당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했을 때 우리 몸의 대사작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대사증후군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혈액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혈당과 혈압 관리를 잘하는 식단을 갖고 있으면 병이 절대 안 걸립니다 반대로 질병이 있을 때 혈당과 혈압의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하잖아요 그럼 병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암 따로 당뇨 따로 아토피 따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관리해서 회복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화와 혈당의 콩을 먹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건 과거예요 옛날의 학자들은 단백질이면 되지 그게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분자 구조에서 단백질이면 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를 넣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이 소화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과정 없이 결과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소화 과정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섬유질이 몸을 청소하고 자체 독소를 해독을 하는 이런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음식물이 소화돼서 영양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없이 그냥 영양제를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이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이 감당하다 못하니까 신장도 같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단백요가 돼요 이게 습관화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현료가 생기고 나중에는 우리 몸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 최고로 손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인들, 특히 우리 한국분들 콩을 꼭 섭취하실 거 추천드립니다 이 콩은요 그냥 알갱이만 좋은 게 아니고 밭에서는 그 뿌리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뿌리는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밭이 안 좋잖아요 되게 척박하고 기름지지 않는 땅, 되게 나쁜 땅이다 그러면 콩을 심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거기서 열매만 내는 게 아니라 땅을 그렇게 좋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콩에는 콩 뿌리 박테리아가 있어요 나중에 처음 보면 지식될 거 같은데 콩 뿌리 박테리아가 따로 있어요 그 박테리아가 땅을 완전히 개척을 해버려요 결국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건강도, 지구의 생명도, 땅의 건강도 미생물에 의한 작용이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사과 있죠? 기적의 사과 김우라 씨가 일본에 사과를 농사를 지어서 이것도 이야기 한참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최초로 유기농으로 하잖아요 자연농으로 재배해서 나오는데 자살하려고 했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발견한 게 흙을 발견하고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땅을 사비 없이 기구 없이 30cm를 팔 수 있는 땅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공했고 그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한 박스에 30만원, 40만원 그것도 1년을 기다려야 돼 김우라 씨 그 사과가 왜 유명해졌냐면 주방장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사과를 딱 놨는데 1년 지나도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목이 썩지 않은 사과 나중에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 몸에 정말 이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식물성 단백질 그러면 우리 장내에서 유익균이 많아져요 그러면 유산균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항산화 물질 정말 많습니다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아요 모든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기 위해서 채소를 많이 먹지만 콩을 드시게 되면 정말 많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보면 암, 염증, 노화 방지 미국 국립보안통합의학센터에서는 항산화제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킨다 이 말이 뭐예요? 빨리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심장이 건강해져요 심장 우리 몸의 중심센터 있죠? 이 심장이 건강해져요 이 혈액을 관찰할 때 보면 유독 심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똑같이 바늘로 찔를 때 피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구둔살이 많아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 순환이 안 되거나 심장의 그 힘이 약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콩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AHA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양고기, 붉은 고기가 포화지망이 높아서 심장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잖아요 육식을 대신해서 콩을 먹게 되면 침, 혈관, 질환 위험인자를 낮추고 혈압을 그리고 염증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감소시켜요 당뇨병 위험 감소라고 하는데 특히 콩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 콩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주느니콩, 병아리콩, 밤콩, 서리태, 작두콩, 강낙콩, 완두콩, 렌티콩 한국 콩도 많지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콩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콩을 먹을 때 맛없는 콩 하지 마시고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나는 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콩이 소화될 수만 있다면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콩을 먹었을 때 설사하지 않으면 장이 정말 빨리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콩을 드셔야 돼요 임상 영양 저널에 의하면 콩과 식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을 가진 노인의 당뇨병 위험을 35% 이상 낮춘다고요 그리고 합병증 오지 않게 만듭니다 좋아요 아니다 저 눌러드려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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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